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어? 질러? 이거 계속해서? 랠리 실수? 랠리 실수하면 안됩니다 지금 모상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넥사스 두개까지 재주던 모습에 모상현 선수고요 이러면서 게이트 하나 더 추가되고 4, 5, 6, 7, 8, 9 10게이트에다가 원스타 게이트 그리고 포지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하나 더 돌려주고 가스통도 빨리 캐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테라는 지금 아직까지 015이고 병력 계속해서 모으고 있어요 지금 천천히 병력 모호가 죽어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어? 이거 모상현 선수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째놨거든요 지금 어? 은경님 반갑습니다 마인 있나요? 마인 제거해야죠 이거 어? 어? 이거 마인 밟는건 좀 아쉬운데요 지금 계속해서 모상현 선수가 어? 짠지 반갑다잉 7패토리에 8패토리까지 늘어나고 김봉준 선수가 6시쪽 라인 들고 갑니다 그쵸 이번 경기는 상당히 치열하고요 그러면서 6시 라인 들고 가나요? 어? 계속해서 지금 마인 버츠가 많기 때문에 마인은 박아주면서 콩인업이거든요 아직까지 그쵸 이거 양손티 이거 리콜? 만 안됐거든요 지금 근데 아 이거 탱크에서 수비를 하고 있고 이 버츠가 배럭이 봤죠 지금 또 아비터를 아 이거 그냥 아비터를 그냥 모아주면 됩니다 지금 그렇죠 아비터 2개까지 나왔고요 지금 보상현 선수 그냥 천천히 6시 안주면 되거든요 지금 보상현 선수는 그러면서 또다시 스킬 뿌립니다 여기로 아 이거 6시까지 먹으면은 테란도 할만하거든요 이러면은 테란 지금 이해라 찍었어요 지금 찍혔어요 지금 벌써 어 철안녕 반갑다잉 이거 어 어디로 가죠? 어? 어? 어 반갑다잉 아 이거 김봉준 선수가 6시 먹었죠? 6시 먹으면 테란 200을 4번인가 5번 막아야돼요 아 대략 7번이라네요 예 좋습니다 아 이거 6시 먹는걸 확인하면서배 지금 모상현 선수거든요 아 근데 이거 마당에 본진이 많이 없어요 지금 S12가 아 지금 징글징글합니다 테란 김봉준 선수 계속 스킨 뿌리면서 야금야금 갑니다 6시죠 옵션버 커트해주는 모습 좋고요 지금 그렇죠 지금 테란이 SC매 너무 적어가지고 병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리골 리골 마당에 리골 어 근데 이거는 털에 또 잡혔고요 지금 조금 아쉬운데요 이거 아 다 죽었어요 지금 모두 묵력 드라곤의 묵력 드라곤 묵력 오케이 이러면서 그래도 프로토스가 공이 방 1업 돼있고요 지금 테란은 1업 어떻게 될지 6시로 갑니까 아니면 어디로 갈지 프로토스는 현재 2스타 게이트 올려주면서 가스를 빨리 캐야되거든요 가스 너무 없어요 지금 어 캐리어 준비했네요 지금 모상현 선수가 아 이거 모상현 선수가 11시 캐리어 준비해주고 있고요 지금 3스타 게이트까지 올려놨고 스타팅 여기 하나 더 두고 갔고요 이거 시간만 버틴 다음 모상현 선수가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근데 캐리어는 아직까지 공 1업 안 됐고요 그렇죠 이거는 싸워주면 안 돼요 즉 병력을 계속해서 돌려야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기면정 뱅키로 돌려야 돼요 아 돌려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근데 궁금한 게 이거 9시도 안 캐고 여기는 캐거든요 뭐죠 좋습니다 몰이요 일단은 이거 병력 이거 모상현 선수가 이거 병력 아껴야 돼요 모상현 선수가 어 병력 아껴야 되는데 아 이거 여기 병력도 많고요 이거 스캔으로 확인 아 여기다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뿅 뿅 하나 둘 셋 얼려라 참게 그렇죠 한번 더 얼려라 참게 그렇죠 또다시 여기에 얼려라 참게 안하네요 예 좋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흔들어줍니다 모상현 선수가 좋습니다 모상현 선수 잘 흔들리고 있고 어마이 아 뭐야 왜 안 터져 어 이러면서 지금 어 프로브까지 지금 모상현 선수 정신없어요 지금 프로브까지 찌짐이 하러 왔고 근데 이 지상이 다 잃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모상현 선수도 지상을 아껴야 되는데 아 이거 스태프 느렸고요 김봉준 선수 아 이러면서 지금 캐리어 지금은 한 개 나왔어요 뿜뿜 뿜뿜 한 개 나왔어요 이러면서 여기 소수 탱크 잡아주는 모습에 모상현 선수고요 일단은 테란 1업이고 공업까지 돌아가고 있고요 아 이거 잘하는데요 지금 양선수가 치열합니다 아 이러면서 근데 지금 돌진하러 옵니다 지금 테란이 전진합니다 아 이거 전진하고 지금 병력 너무 많은데요 지금 테란 두다 에이스 격전전은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양선수 지금 여기서 좀 더 긴장 풀고 집중만 해준다면 그렇죠 여기서 언덕에서 수비해주고요 모상현 선수 여기 돌려야죠 그렇죠 여기 돌리면 됩니다 여기 돌리고 캐리어 3마리 지금 몰이어 3마리 지금 캐리어 3마리고 아 이거 프러브 다 틀리고요 지금 모상현 선수 갈까요 아 이렇게 되면 김봉준 선수가 점점 이 캐리어만 막아주면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집 5기 이렇게 되면서 공이력 돼있고요 근데 여기에 잠시만요 골리앗이 없어요 어 잠시만요 이거 골리앗 없거든요 어 마당 마당 거둬 됩니다 잠시만요 아 디펜시벌 매트리스 나 방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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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서 지금 디펜시벌 매트리스 좋시나 병력 여기 다 있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몰이어 몰이어 갑니다 갑니다 뚠뚠뚠뚠뚠뚠뚠뚠뚠 공이력 이거 이거 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테라 잠시만요 다 싸먹혀요 이거 김봉준 다 싸먹힙니다 이거 다 싸먹혀요 지금 김봉준 어 잠시만요 이거 아 알맹이 치러져있네요 좋습니다 아 이거 탱크 다 싸먹히고 중요한게 여기 탱크 다 싸먹으면은 어 솔직히 반갑다 모르거든요 이거 왜냐면 이거 넥서스 여기 살았고 여기도 살았고요 마당 막는 분위기인가요 여기 막을 수 있나요 모상현 아 이거 집중해주면 되거든요 캐리어 빨리 캐리어로 빨리 이득봐야죠 아 이거 근데 곤략이 점점 나오거든요 지금 325 여기는 015 아직까지 캐리어라 캐리어가 빨리 여기 오면은 이거 정리되거든요 지금 캐리어만 빨리 움직이면 되거든요 지금 모상현 지금 빨리 항공모함 바나나킥 빨리 움직여줘야죠 바나나킥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여기도 돌아가는거 크고 지금 김봉준 선수 여기도 확인했고 어 캐리어가 왜 여기있죠 항공모함 아 그렇죠 여기 여기 정리해주는거 상당히 좋아요 지금 아 모상현 선수 여기 정리해주는거 상당히 지금 경기 좋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경기 괜찮거든요 프로토스가 돈은 없어도 여기 지켜야돼요 여기 버리고 그냥 여기서 여기서 수비 엉덩이에서 수비 풀옵을 살리면 돼요 지금 모상현 왜냐면 여기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랑 풀옵을 살리면 됩니다 모상현 풀옵을 살리면 됩니다 캐리어 빠다나킥 옵니다 다시 복구 복기 다시 부대복기 부대차려 부대복기 6기 부대복기 부대복기 하면서 지금 캐리어가 고 1업 아직까지 101업 이거 어 걸려 너무 없는데요 어? 부대복기 항공모함 어? 7기 캐리어 어 이거 캐리어 컨트롤 해주면서 넥서 살았죠? 어? 바나나킥 바나나킥 수비 좋고 아 이거 박찬호씨 몰래멀티 와 이거 박찬호씨 몰래멀티고 캐리어 어? 드라곤이 한개 때리고 있고 탱크 다 잡았고요 잠시만요 이거 공인업이고 지금 전신 없어요 이거 와 이거 지새끼 마냥 이거 돈 캐고 있고 네름네름넘 돈 캐고 있고요 지금 어 이거 싸웁니다 아 이거 캐리어가 변수가 작용되면서 드라곤까지 그렇죠 뾰라차차 하면서 달립니다 지금 드라곤 아 이거 드라곤이랑 같이 여기 가면 되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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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이거 봤고 이거 가스 7캐리어기 때문에 이거 빡세거든요 이거 캐리어 컨트롤만 해주면은 이득 돈은 그거거든요 지금 테란 가스 없고 어? 어? 마이? 어 무브는 좀 아니지 않나요 보상은? 아 일단은 여기 드러났고 6시쪽으로 가나요 6시 가네요 지금 보상에서도 6시 갑니다 정림재 선수 굉장히 반갑습니다 6시 갑니다 6시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약점을 치겠다 이러면은 테란의 약점은 가스 멀티거든요 지금 아 지금 멀티 아 여기 깨지면 크거든요 지금 캐리어 빨리 와야 아 볼리언 와야되는데 아 볼리언 업그레이드는 3위업인데 컴퓨터 점사 컴퓨터 점사 컴퓨터 점사 캐리어 끌 너무 좋아요 지금 캐리어 끌 너무 좋고 이거 마인 역대박 마인드 대박 역대박 아 역대박 터졌어요 아 아 여기 있어요 1업 1업이에요 1업 이러면서 캐리어 근데 컨트롤 해줘야죠 모상현 어 어 바나나 하나 바나나 하나 먹었죠 한마리 터졌고요 잠시만요 아 근데 이 병력을 같이 가면 되거든요 지금 모상현 그렇죠 아 이거 모상현 선수가 집중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싸우면 됩니다 이거 와야 오니까 싸우면 돼요 모상현 선수 너무 쫄아있거든요 아 여기도 깨집니다 지금 모상현 어어 캐리어 왜이러져 어어 하나 또 낼르 바나나 키 어어 어어 캐리어 지금 5개 어어 아 근데 가스가 너무 없는 모습에 지금 아 6시 들었고요 아 프로토스 캐리어는 안 뽑고 있는 모습이고 6시 들었어요 일단 아 근데 이 캐리어 5마리가 조금 압박이네요 아 이게 다 벌처네요 지금 이러면서 리애빈 사이트 쇼크 쇼크 위임 쏭 쏭 쏭 쏭에요 바로 아 이거 보상현 선수가 그래도 분위기 좋고 12시 물레몬티 12시 물레몬티 12시 물레몬티고요 지금 테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미네랄로 그냥 바로 털에 박아주면 되고요 김봉준 이거 실수하고 있어요 아 이거 실순데요 김봉준 선수 3000m라도 해도 이건 안되거든요 여기까지 와야돼요 김봉준 아 이거 안보여요 지금 아 이거 아 진관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빨리 근데 어 12시 설마 이거 12시에 SC를 붙이는 판단 뭐죠 와 이거 배짱이 장난아닙니다 지금 아 이거 풀었죠 와 이거 SC를 붙이는 판단이 진짜 배짱이 장난아닙니다 지금 아 이러면서 그렇죠 여기 빨리 깨야죠 테라 그렇죠 이거 숨바꼭지 거의 성공했어요 이거 잘 숨었어요 지금 이러면서 미네랄티 쪽으로 갑니다 미네랄티 갑니까 아 있네요 많이 깔아줬고 그렇죠 12시 가스 먹으면 모르는게 뭐냐면 여기도 가스 먹고 여기도 먹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러면서 풀옵을 털어주는 모습에 김봉준 선수 근데 토스 지금 100m 900이에요 아 넥서스 지키러 갑니다 아 넥서스는 파괴될 것인가 어 점수 안됐어 어 점수 안됐어요 아 점수 안내요 아 어 한대 어 지켰어요 지켰어요 이거 잠시만 여기 가야죠 모상윤 선수 모상윤 선수 아 근데 이거 깨집니다 이거는 결국 깨지는 몰티고 어 모상윤 선수가 지금 병력이 살짝 아쉬워요 지금 움직임이 지금 너무 아쉬워요 지금 모상윤 선수 지금 병력적으로 상당히 앞서고 있거든요 지금 자신있게 플레이하면 됩니다 지금 에이스 결정전이라서 진짜 안전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모상윤 선수가 근데 지금 안전하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자신감있게 해주면 돼요 지금 자기 플레이에 자신감있게 그렇죠 지금 템플러도 있고 그렇죠 갑니다 템플러도 있기 때문에 스톱 뿌리면서 어 어 어 그렇죠 템플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좀 봐라 봤죠 지금 보상형 집중하면은 어 레이스 어 어 어 뭐죠 변수 어 뭐야 저 어 어 어 어 어 어 어어 어 어 어 오오!! 오 오!! 오 오 오 칸 칸 可以 가나 보상かな 오 오 어 오 오 오오 어 이렇게 되면 은 인구숨 역전당했어요 12시 봤어 일단 12시 봤어요 아 이거 모상인 선수가 너무 안전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 이거 12시 지키러 갑니다 일단 12시 지켜 근데 이거 하이템플로 떴기 때문에 하이템플로 스톱 뿌리면 됩니다 어 동현이 반갑다잉 이거 싸우는데 어 플레이 너무 잘 되어있어요 지금 3위업이기 때문에 아 아 이거 굉장히 높는데요 모상인 선수 아 모상인 선수가 제 병이 다 잃었거든요 지금 미네모티 못지켜요 이러면 아 이거 김봉준 선수 잘하는데요 아 이거 3위업이고 여기는 2위업이고요 아직까지 아 이거 레이스가 완전 아 이거 역시 점프로 김봉준 뱅키로 잘합니다 어 근데 어 아 근데 탱크가 소수라도 있는게 너무 크고요 지금 6기 있고 아 이거 빼야되요 지금 모상인 선수 빼야됩니다 어 어 우리 7럿이 없기때문에 빼야되요 아 이거 모상인 선수가 이제 집중 못해주고 있어요 지금 많이 흔들려요 지금 계속 흔들립니다 아 아 이거 아비터를 뽑나요 아비터 뽑나요 어 근데 빼야죠 어 아 업그레이드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 아비터 아 캐리어를 다시 보고 있는 모습에 모상인 선수고요 지금 아 이거 쭉 밀리는데요 지금 모상인 아 모상인 밀리나요 지금 어 룡이 반갑다 아 이거 밀리는데요 쭉쭉쭉 지금 쭉쭉쭉 쭉쭉쭉쭉쭉 쭉쭉쭉 밀리고요 지금 캐리어 3마리 아 이거 캐리어가 캐리어가 생명이었거든 모상인 선수 입장에서는 이러면서 12시 SCB 돌리고 6시 돌아가고요 와 지금 캐리어가 지금 이터세트 없고요 지금 아 이거 막아줄 수 있나요 지금 모상인 선수가 아 이거 분리압도 많고요 지금 6기라서 어 바다나 1점사 당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여기도 멀티 지었고 12시 돌아가고 와 이거 캐리어 점사 당하는 모습에 모상인 모상인 아 모상인 선수 뒤쪽에서 틀러트라곤 오나 아 이거 투사기 팀에서 이번에는 꼭 1승을 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벌칙 계속해서 오는 모습에 김봉준 태봉준 아 아 이거 33분 경과 지금 양선수 지금 치열하게 싸움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 이거 아 한세트도 못 바쳤다고요 철회는 좀 심하신데요 아 철회는 그냥 반대픽하면 이기네 아 이거 모상인 선수가 너무 아쉬운데요 진짜로 아 이러면서 플로브 빼주나 지금 병력이 너무 없고 인구 차차이는 지금 현재 130대 80 아 이러면서 마다 내사스 파괴되고요 지금 김봉준 선수가 결국에는 분위기를 잡습니다 지금 언덕에서 계속해서 투배해주려고 하나 아 아 이거를 모상인 선수가 너무 아쉽겠는데요 진짜로 지는 쪽으로 핵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 이거 폭격 갑니다 시저탱크 폭격 아 모상인 선수 너무 아쉬운데요 진짜로 아 이거 다크 센스는 좋은 아 스킬 뿌려주는 모습에 김봉준 태봉준 선수 아 지금 인구조차이 보시면 되시겠지만 77대 140 77대 140 아 이거 레이스 한 부대가 깜짝 출연하면서 아 지리긴 했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거를 막아주나 지금 테란이 여기도 멀티 여기도 멀티 여기도 멀티 여기도 멀티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모상인 선수가 지금 다 밀립니다 지금 11시까지 밀리고 멀티 시도 확인하고 있는데 못 때리고 있고 여기도 지금 아 이거 킹봉준인데 이 정도면은 어 1대1 아 포토가 1대1 이기네